정치권 이야기 나눠보는 투나잇 이슈입니다. 해병특검법 처리 시한이 임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놓고도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2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그리고 조현삼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특검법 거부권 전운 내일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일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국회에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상황 좀 어떻게 전망해야 할지요? 일단은 대통령의 제1요구권 행사 자체는 유력하죠. 이 사안은 사실은 성역 없이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어떤 선을 미리 그어놓고 접근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파악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수사 의지가 있고 또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이미 10여 시간 조사를 하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또 불러서 조사한 것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다음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지난 4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15시간 조사를 했죠. 김계환 사령관이 변호인도 없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 뭐가 있습니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을 같은 날 불러서 대질 조사를 공수처에서 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또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의 통화 기록도 지금 공수처가 분석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고 중단을 시켜서 특검에 넘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어떤 결과를 내는지 기다려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특검이 급하지 않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특검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어떤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누가 주장하는지에 가려놓고 표기에 덮어놓고 판단해보면 쉽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해서 갑자기 특검을 밀어붙이면 아마 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수사를 넘기려고 하냐. 수사 방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저는 이것은 특검에 대해서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당은 선수사 후 특검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대규모 장외 집회까지도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국무행위 상황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우선 공수처 수사가 지금 진척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수처장도 사실상 최근에 임명이 됐죠. 총선 이후에 긴급하게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 수사가 조금 더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 모든 것이 굉장히 공교롭죠. 이런 최해병 특검법의 경우에는 이미 총선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관심사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이후에 최해병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보이자 부랴부랴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이번에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될 겁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통하겠다고 했죠.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화와 타협이 아닌 다시 한 번 강대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고 굉장히 우려스럽죠. 최해병 특검법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선택한 결정한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장외 집회 충분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목소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들려둬야겠죠.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하는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지만 야당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죠.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지나치게 행사하면서 그 위험성을 무릅쓰시는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관련한 입장을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인데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결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출석 인원의 한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17석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탈표 나올 가능성 국민의힘 안에서 있겠습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범야권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지금 국민의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하시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투표의 경우에는 사실상 비밀 투표가 보장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투표를 했는지 정부 여당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 낙선자, 낙천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55명인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서 투표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과 범야권에서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이후에 낙선, 낙천자와의 그런 여러 가지 만남의 자리를 가졌죠. 그리고 이번에 당선인과의 만남도 많이 가졌고요. 그러한 것들 자체가 표를 단속하고자 하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의결 됐을 때 국회의 상황 어떤 모습 좀 예상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결정하셔도 저는 이탈표가 17표까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까 조변사님께서 앞선 답변에서 탄핵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야당이 사실관계를 앞서가서 이 특검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도 사안 자체와는 별개로 이 특검의 의도를 고려할 때 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수처가 만약에 수사를 안 하고 지금 방치하고 있다. 혹은 어디로부터 뭔가 회유나 압력을 받는 것 같다. 그렇다면 또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달리 판단의 여지가 많겠습니다만 앞서 자세히 설명드렸듯이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22대 국회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이 제의 요구 후에 재표결해서 가결이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108석은 108석이 아니라 99석과 다름이 없어집니다. 즉 그 의석수가 아무런 힘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의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재의결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 문제는 성역 없이 진상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이고 만약에 지금처럼 수사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저는 상당히 진실이 자세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두 분께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와 상관없이 일단 17석 정도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22대까지 이 문제가 갈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야가 좀 어떤 방향성으로 대화를 해야 할까요? 21대 국회에서 최해병 특검법을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22대 국회까지 이 안건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개원 초기부터 최해병 특검법을 포함한 각종 개혁입법 특검법들이 홍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물론 이 최해병 특검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제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 사안을 22대 국회까지 끌고 가서 22대 국회에서조차도 강대강 그런 대결 구도를 다시 한번 연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낸 입장 오늘 보면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직구 규제 대책 발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사실 여야 모두 좀 쓴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배경이랄까요?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세요? 이거 저는 좀 둘러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고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 KC 인증이라고 하는 게 13가지 법정 인증이 통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통합된 인증 중에서는 그 유명한 전파 인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 직구하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품목이 전자제품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나 과거 2010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당시에 아이패드가 전파 인증되기 전이에요. 아이패드를 쓰다가 카메라에 잡혀서 아니 전파 인증도 안 받은 아이패드를 장관은 어떻게 쓰고 있지 해서 네티즌들한테 큰 논란이 일어났고 그때 생긴 게 1인당 1기기는 전파 인증 안 받아도 개인용으로 반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고 지금 직구를 1년에 7조 원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직구가 제한되는 품목이 갑자기 많아진다고 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당정 간에도 충분히 논의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진행을 했어야 맞아요. 그런 추진 과정은 문제가 있는데 다만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인증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처럼 갈 것인가.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검역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인증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다른 나라는 사실은 별의별 제도를 다 동원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인증 제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국 산업, 특히 공산품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보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빚장을 완전히 허물자는 식의 주장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여당에서 많은 분들이 주장한 것 중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의 그 인증을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상호인증을 적극적으로 해주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아요. 그걸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요. 중국에서 인증받은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최대 교육국이기 때문에 나중에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안전, 우리 중소기업의 보호 이런 것들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추진 과정과 정책의 방향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중진들의 처신이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했거든요. 누구라고 직접적으로 검역을 한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편입니까? 저는 그 입장에 대해서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것은 중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수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당정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오세훈 전 시장이 그것까지 비판하는 건 저는 한 걸음 너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장이죠. 아, 현 시장이죠. 한 걸음 나갔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방향에 있어서 자국 산업의 보호라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지적은 우리가 새겨드릴 부분이 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조현상 변호사. 정부 여당이 지금 사태에 대해서 해외 직구 이 문제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 안정성 검사 당연히 중요하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 부분 두텁게 따져봐야 될 문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국민들이 걱정했던 부분은 이러한 정책이 너무 졸속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죠.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많은 정책들이 그냥 묻지마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졸속 행정을 추진되다가 손 뒤집듯이 뒤집는 정책들이 많았죠. 예를 들면 만 5세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입학 관련된 내용도 있었죠. 그리고 주 69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그런 매경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R&D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도 많았죠. 이처럼 국민 경제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그런 행정에 대해서 손바닥 뒤집는 졸속 행정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와 같은 졸속 행정이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이번에 대통령실 입장도 참 문제가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과 큰 문제가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죠. 그러시면 안 되죠. 국무조정실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 키워드는 여기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황우여 이재명 상견례입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 만난 것 외에도 김진표 국회의장 그리고 당 상임고문 종교계 지도자들 이렇게 잇따라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 배경은 어디에서 찾고 계세요? 광폭행보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어쨌든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임시대표라고는 하지만 여당의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서 사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야당 대표를 예방하고 또 당 상임고문들과 회의를 가지고 그 밖의 시민사회, 종교계 지도자들도 찾아뵙고 하는 것들이 다 여당 대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지 기반을 넓히고 그다음에 이해를 구하고 외연을 확장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임무죠. 이렇게 해서 이해와 소통의 기반을 넓혀놔야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숨쉴 공간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과 이해의 폭을 평소에 넓혀놔야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를 하고자 할 때 아, 협치가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의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여당의 정규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평소에 이렇게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노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황우여 비대위원장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고요. 여야가 다시 형제로 만나자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요. 그거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정부 여당에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과의 대화를 그렇게 많이 원했었는데 총선 이후에야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렸죠. 여야 대표의 만남 참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한 만남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각종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고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황우여 비대위원장 사실상 전대를 관리하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만남들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이런 만남 자체가 이번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그런 재투표에 대해서 대화 야당과 이렇게 많이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올가미를 오히려 야당에 씌워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분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국정기조를 좀 바꿨으면 한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는 또 한 번 강조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고 계시죠. 한두 번 들은 메시지가 아니라서 통상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관리형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셨지만 그래도 임기가 석 달 정도 되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황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198석일 때 다 챙겨드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8대 국회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한나라당이 굉장히 거대 여당이었고 지금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과거에 민주당 원내대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이 80석대였는데 원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많은 면에서 민주당을 배려해서 어떤 협치의 기반을 구축했다라는 것을 환기하신 것 같아요. 18대 국회 때 원구성이 어떻게 됐었냐면 18대 전반기에 한나라당이 172석, 민주당이 81석이었는데 상임위원장은 한나라당이 9개, 민주당이 6개를 가져갔고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고 제3교섭단체가 상임위원장 한계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당시 압도적 의석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 독식을 하지 않았고 특히나 2004년 이후에 국회의 전통대로 당시에 법사위원장도 80석대에 불과한 민주당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환기한 것이라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황우여 위원장 또 당 상임고문단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원로들이 총선 백서가 전당대회 이후에 발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그리고 당대표 선출할 때 민심도 반영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 또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들었거든요. 어떨까요? 총선 백서 둘러싼 논란들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백서 논란에 관해서는요. 조정훈 위원장에 대한 쓴소리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타이밍이 많이 늦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본인이 라디오 인터뷰 같은 데 계속 나와서 불필요한 언급들을 하면서 노이즈를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대로 여야에서 총선이나 대선을 기면 백서를 많이들 작업을 했는데 그 백서 특위 위원장들 이름 기억나십니까? 거의 시청자들께서도 아마 기억을 못하실 거고 저희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떠오르는 이름이 잘 없을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4년 전에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그때도 백서 특위를 구성을 했는데요. 당시 위원장이 정양석 전 의원입니다. 대부분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정양석 전 의원은 그 백서 특위 위원장이 돼서 백서를 발간할 때까지 라디오 인터뷰 이런 걸 한 개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서가 부각이 되고 위원장은 오히려 부각이 안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조정훈 위원장의 적극적인 인터뷰 때문에 이게 반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결국에는 백서가 아주 공정하게 집필이 되는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이 백서에 맞서서 흑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조국 백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검찰 기업과 촛불 시민이라고. 그 책이 약간 조국 전 장관 쪽에 편향적으로 씌워지니까 그 반작용으로 조국 흑서라는 책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백서를 끝까지 집필을 할 거면 정말 공정하게 작성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강조했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총선 백서 둘러싼 논란들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지요? 선거 백서의 본질은 사실 성형을 두지 않는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조정훈 위원장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 자체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백서가 어떠한 결과물을 낼지에 대해서는 우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 책임이 당연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대위원장 단독이었죠. 공동도 아니어서 사실상 단독 선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그 책임 물론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겠죠. 그 부분 분명히 담겨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사실상의 성역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백서의 내용을 두고 과연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과연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선거 백서 이런 부분 성역화를 두지 않고 양쪽 모두를 신중하게 살펴보고 그 결과물을 내야지 국민과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그러한 백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선 백서의 한동훈 책임론이 포함되느냐 화두였었는데 조 위원장은 백서는 절대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는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급해주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앞서 그 KC 인증 의무와 규제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SNS에 글을 올렸었고 그걸 이제 진짜 좀 나서려고 하시는 건가라는 해석들도 많이 있는데 좀 같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등판 신호탄으로 보고요.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의 99%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째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KC 인증 논란이 벌어질 때 본인이 굳이 참전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바로 뒤이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페이스북 메시지가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등판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전을 하죠. 그다음 두 번째로요. 입계 의원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입계 의원이 무슨 말이냐면 다독 격언인데 새로운 영역에 들어갈 때는 그 점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일단 사퇴를 했는데 그다음에 복귀를 할 때 갑자기 복귀 선언을 하면 노이즈도 크고 반발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뒷모습 사진이 올라오죠. 그다음에 앞모습이 찍혀서 사진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SNS 목격담과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SNS로 본인의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차례는 뭐겠습니까? 본인의 말이거나 본인의 영상이겠죠. 이렇게 점진적인 스텝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아이템 선정이 굉장히 섬세해요. 보면 이게 20대에서 40대가 많은 관심을 갖는 이슈잖아요. KC 인증 논란이. 그다음에 비정치적 이슈예요. 민생이나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대통령 선에서 결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면으로 반윤이라는 부담은 덜해요.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는 반대할 수 있다. 얼마든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 글을 잘 보면요. 저도 가끔 해외 직구를 합니다라는 문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보는 사람에게 뭔가 공감을 의도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디자인된 글을 올렸다. 이런 점에서 저는 복귀가 매우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복귀 가능성 99%라고 말씀하시면서 관련해서 본인의 이야기까지 좀 해주셨는데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주위에 당원과 민심이 자기를 원한다면 출마할 수 있다는 그러한 보도까지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물론 본인께서는 그 보도에 대해서 부인을 하긴 했지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 백서 결과 본인의 책임을 묻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전대에 출마하는 것은 사실상 100%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전대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 당원들의 지지 그리고 민심의 지지를 받아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맞는 선출직이지 않겠습니까?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한동훈이 꿈꾸는 그러한 정치인의 모습을 이번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차기 미래 권력으로서의 그 입장을, 그 이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전대를 통해서 꿈꾸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99%, 10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낸 것은 아닌 상황.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당심 달래기라고 저희 키워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 주말 대전에서 당원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안에서 지난 국회의장 경선 때 추미애 당선인이 탈락한 것을 두고 당내 민심이 지금 좀 좋지 않다라는 평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좀 갈래기, 당원 늘리고 권한도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당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많은 당원들이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셨죠. 그 부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부터 민주당은 혁명적인 공천을 잃었다라고 자평을 할 수가 있죠. 많은 다선 의원들이 공천 과정에서 권리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속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당원 중심으로 개편하는 그런 재편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원당치 않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단지 당원들의 마음을 잃지 못한 단순히 국회의원들의 책임만으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당선인들 입장에서는 당원들이 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원식 의원 이번에 국회의장으로서 좋은 모습 보여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후보에 기대했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철저히 무시한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당원들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던 사안이고요. 더는 민주당이 앞으로 당원들의 권리를 더욱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첫 번째로 이번 지선을 앞둔 지선 공천 작업에 많은 권리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강성 팬덤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물론 그러한 우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떠한 대중정당이든 강성 지지자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강성을 달리 말하면 적극적인 참여자들입니다. 정당은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지금까지 일부 엘리트 정치인들 그리고 대의원으로 표정되어 있는 일부 기득권 세력들이 정당의 그런 당론과 입장을 좌지우지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그런 모습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모습을 이번 일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당원이 중심되는 정당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 변호사 입장 바로 듣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일단 국회의장 경선 후에 반응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비명인가요? 아니면 지금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국민의힘에 뺏겼나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은 굉장히 협소한 어떤 찐명의 카테고리를 설정해놓고 그 카테고리에서 벗어나는 분들은 수박이라고 낙인을 찍고 조리돌림을 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만족을 못하고 탈당을 하겠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의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죠. 그런데 정청 내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합니까? 이 국회의장 경선 결과를 놓고 당원들에게 사과를 했잖아요. 아니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 이게 당원들에게 사과해야 될 일인가요? 당의 국회의원 과반수가 뽑았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한술 더 떠요. 여기에 권한도 두 배로 늘려야 된다고 하면서 뭔가 당원들에게 힘을 싣는 제도 개편을 할 것처럼 예고를 했는데 그것이 개혁이나 개선이 될지는 매우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이미 민주당이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한답시고 대의원제를 약화시키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어떤 표의 가치의 차이를 줄이는 그런 당원 개정했는데 당시에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요.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포퓰리즘과 정치 권력이 일치할 때 독재 권력이 되는 경우를 나치에서 봤다라는 얘기를 실명으로 하신 분도 있어요. 이 정도로 당내 비판이 만만치 않은 일인데 민주당이 만약에 이런 걸 또 추진한다면 결국에는 강성 당원들을 동원하는 동원정당의 길로 가는 길이죠. 건강한 정치인들이 있다면 이런 것을 앞장서서 나서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잠시 제 영국에서 귀국을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시 참석차 들린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 정치에 좀 역할을 줄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하고 하지만 본인은 지금으로서는 그런 얘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아직 공부가 안 끝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 안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경수 전 지사는 이번에 귀국하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뵙기로 했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눈과 친노로 우리가 추억이 되고 있는 많은 그런 것들이 상징적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을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통해서 선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 비판적인 여론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종의 대항마로서 김경수 전 지사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는 분이시죠. 복권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7년 12월까지는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정치 일정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기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기대가 나오는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피선거권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는 차기 당대표 내지 차기 대선 후보로 구분되는, 분류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보다도 더욱더 적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말고 그의 대항마로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후보 중에 김경수 전 지사를 꼽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정치적으로 족쇄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기대가 가능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들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거론이 되는 이유가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는 사실상 몰살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임종석 전 실장 지난번에 컷오프 됐고 박용진 의원 그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공찬을 못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항마가 없어요. 그런데 밖에는 조국혁신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수감되는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소위 말해서 주인이 없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친문 세력들이 누구를 구심점을 삼아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의 이름이 나오는 걸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은 4월 5일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조금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언급 속에는 어떤 친문계의 구심점으로 삼으려는 그런 의도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돼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 전 지사는 아직도 본인의 범행을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분인했고 과거에 사면 논의가 있을 때도 가석방 불헌서라고 하는 걸 자필로 써서 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자필로 써서 냈어요. 그러면 인정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복권을 시켜줍니까? 정치공학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저는 이런 복권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언급해 주셨는데 회고록도 정치권에서 지금 계속 화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인도 타지마을 단독 방문에 대해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였다라고 그 내용이 좀 적혀 있잖아요. 부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부적절하죠. 회고록에 제가 그 부분을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507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신남방 정책의 성과를 얘기하다가 조금 뜬금없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권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뭔가 더 해명하고 변명하고 싶었다는 인상을 줘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게 있어요. 그걸로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 뭐냐면 과거에 중앙일보에서 한 논설위원이 김정숙 여사 버킷리스트라는 칼럼을 쓴 사건이 있습니다. 2019년 6월에. 그때 이제 인도에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일정한 경위를 중앙일보 칼럼 리스트가 주장하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가 폐소를 합니다. 그때 그 칼럼에 어떤 내용이 있냐. 인도 대사관은 한국 측이 김 여사를 대표단 대표로 보낸다고 알려와서 초청장을 보냈다고 말했다. 칼럼에 그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정보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정보도는 사실이 아닐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판결이 다 확정이 돼서 정리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와서 이걸 왜 언급했는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는 부적절했다고 평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쾌고록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선후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 정부가 초청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사님께서 그 당시에 인도를 방문하게 됐고요. 타지 마을도 그렇기 때문에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부인도 충분히 외교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그러한 부분들을 짚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삼김특검법이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물타기, 일종의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지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초만 말씀드리면 김정숙 여사의 타지 마을 방문권은요. 그냥 절을 하는 것과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것은 다르다.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투나잇 이슈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조연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